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남역점에 있는 데스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에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? 자 오늘은 제가 요즘같이 추워진 크리스마스 시즌에 따뜻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입욕제 몇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자 제가 일단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베스밤은 짜잔! 자 요거는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베스밤인데 일단 향기를 먼저 맡아보세요 어떠세요? 이게 시원하고 청량하지 않나요? 요 스노우볼 베스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러쉬의 베스트셀러 아웃백메이트라는 속과 동일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욕조에 딱 풀었을 때 정말 청량하고 시원한 향기로 뒤덮이기 때문에 정말 리프레쉬 하시기 되게 좋은 베스밤이에요 자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처음 나온 베스밤이기 때문에 러쉬를 사랑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라면 한 번쯤 써오셔야 할 베스밤입니다 짠! 제가 두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베스밤은 요 헤이 할리우드라고 하는 베스밤인데요 요거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요렇게 민트색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풀리고나서는 와인빛으로 풀리는 베스밤인데요 크리스마스하면 와인이 제격이죠?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잘 어울리는 베스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친구같은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풀리는 입욕제이기 때문에 입욕을 오랫동안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시라면 한 번쯤 써보셔야 할 베스밤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자 일단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어때요? 약간 민트향기가 나면서도 좀 달달하지 않나요? 짠! 와 엄청 크죠?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? 자 요거는 스노우 패러리 빅롤 버블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바로 옆에 욕조에서 거품을 많이 내서 풀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현재 진행중인 러시코리아 윈터 쇼케이스에 한 번 놀러오셔서 저 데스를 한 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